동선, 동선, 동선! 안녕하세요. 시작! 짜증난다. 동아, 동아, 동아. 대단해, 사랑, 사랑. 야노시오. 봉골레 파스타. 이성균. 안녕하세요. 음, 나요. 뭐지? 패스, 패스. 패스, 오케이.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오늘도 술로 밤을 채우고. 바비킥. 대박. 영화 대구. 자이언트.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맹구. 와! 우릴라. 와! 마리입니다. 영화 결혼까지 게임! 와! 울라 울라. 울라 울라. 울라 울라. 울라 울라.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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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혁 우승! 아이고. 이게 다 덕분입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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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야. 와! 특훈을 받으면 그게 있지? 자신감이 좀 올라가는데. 역시 리더다워요. 네. 자 그러면 민혁이가 1등 했으니까. 민혁이랑 나랑 너랑은. 맛있게 밥을 먹자. 여기 여기 2등도 있어요. 2등부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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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없다. 뭐 없다. thou happen? 오케이, 가자! 시작! 아 너무 아까워. 네 진짜. 아 너무 잘했어. intermvetmetroigsрач1강 Heil fidelity. 열목. 오 맛있겠다. 전 국물 마시면 끝난다. 얘들아, 잘 먹을게. 이게 일단 값이 좋아. 대체 pred 38점이다. 아! 아, 매고파. 맛있어요. 떡볶이 먹고 싶었지? 네. 다 먹었네. 맛있게 다 먹었다. 고맙습니다. 이제 양배차 선생님이 가봐야 돼. 왜요? 왜요? 이제 스케줄이 있어서 돌아가고 우리 배차 씨가 동생들한테 맥시스가 진짜로 열심히 잘하는 모습, 활동하는 모습 잘 봤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나중에 사적으로 봐서 재밌게 놀았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et's go. Everybody come to heaven day. Everybody come to quality. Everybody come to don't make sense. 안 왔어. 안 왔어. 안 왔어. 전화야, 우리가 안 간다. 안 왔어. 오늘 너희가 여기 뭐 때문에 왔어? 놀라요. 놀러 온 게 아니지. 우리는 지금 소환돼서 온 거야. 아, 맞아. 그래서 너희를 지금 소환해 주신 분들을 만나도록 할게. 아, 진짜? 눈을 딱 꼭 감고 있어. 그러면 우리 두 분이 오셔서 백허그를 하실 거야. 백허그를 하실 거야. 좋아하는 멤버에게. 오케이? 자, 눈 꼭 감고 있어. 그러면 이제 우리 두 분이 가장 좋아하는 멤버를 백허그를 할 거예요. 자, 출발. 천천히, 천천히. 이상한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거 무서운데요? 과연 누구에게 할 것인가? 내 뒤에서 목소리가 안 들냐. 달성 소리가 왠지 왠지. 제이빈. 민혁. 사인. 자, 과연. 둘. 눈도 안 돼. 몰래카메라. 셋. 셋. 고스란 단어. 상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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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도 안 돼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 끝났습니다. 상쌤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제일 천연하게 가운데 사이 껴가지고 뭐 하는 거야, 나.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요. 저는 19살 대명여고 다니는 이소현이에요. 아, 이소현. 이소현. 반갑습니다. 대명여고 고상 임지수라고 합니다. 아, 좋아. 이소현 오빠는 안 좋니? 오빠도 했는데. 얼마큼 좋아요, 맥시스트? 진짜 여기 물에 빠질 만큼. 물에 빠질 만큼 좋아요. 물에 빠질 만큼 좋아요. 물에 빠질 만큼 좋아요. 물에 빠질 만큼 좋아요. 물에 빠질 만큼. 그럼 빠지는 걸로. 아, 알겠어. 아니, 여기 이렇게 약간 띄가 있는데? 우리 두 분이 소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게 보상까지 왔잖아요. 사인이랑 민혁이가 두 분의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bres. 짱이다. 안 와주세요. 안 와주세요. 난 네, 와오. 야, 야. 야, 야. 야, 다다다. 아, 저기. 잘 맞췄어, 민혁아. 아우 고맙습니다 자 우리 지수야 저 그냥 안아주세요 안아주면 똑같으니까 베코글 안아주면서 노래? 오 멋있다 안아주기 와 대박이다 이거 한 번도 안 해본 거야 안 해본 거야 hum gospel 출발 usting 너 말해봤데 현재 훌륭한 KELL! 너는 terry 저 세곡 받을 보니까 마음이 생각나세요 눈물이 날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 거를 더 많이 만들어야겠죠 두 팀을 안 하셔서 홍보를 하도록 하자 골! 가시죠! 안녕하세요 매직스입니다 일단 물에 먼저 빠지자 근데 이렇게 입고 하나 둘 셋 파이팅! 연혁 씨의 수면봉원에서 구현을 해서요 빨리 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요? 저는 좋아합니다 수면봉원에서 매직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빈들에게 빈들아 연혁 씨야 너희들도 와라 수면봉원에서 매직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수면봉원에서 매직스의 공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니지버터 전문 개그맨 남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특별히 이 강알리에 온 이유는요 우리 어디 계시죠? 소연 양? 지수 양? 아 네 우리 두 분 계시는데 맵식스 오빠를 꼭 부산에서 봤으면 좋겠다고 저희를 소환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오늘 아침 7시부터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정말 저의 친동생 같은 맵식스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양 육돼지를 넘나들며 끼와 매력을 발산 중인 매력돌 맵식스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너도 춤췄리 다른 또 다른 자유 살이 있어요 틀리니 하나 둘째 넘어간다 꿈을 추위해 할 것 꿈을 추위해 할 것 헤이 반드시 너를 보도 내 슬픈 내 여자로 핫폼콩 넌 내 매력에 빠지도록 내 발상 타임 못 빠지면 너 나오지 못할걸 내 발상 타임 다 독자만 이 나갈지도 몰라 눈 보는 눈으로 살이 있어 딜리니 하나 둘째 넘어간다 내력 활사 따라라 따라라라 내력 활사 따라라 따라라라 눈 보는 눈으로 전사위가 또 다 끝이야 살이 미소로 틀리니 하나 둘째 넘어간다 단독 타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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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맵직스입니다 여러분 고맙지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 맵직스가 데뷔한지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래서 개개인분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본인들 개개인을 각인시킬 수 있는 어떤 애교로 인사를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맵직스에서 두꺼운 입주를 가지고 있는 싸인이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벌써부터 오글거리기 시작하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태양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귀한 도미 민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 내 맘 때려왔구요 두일째 제이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맵직스의 막내를 맡고 있는 1등이 있는 귀요미 제이빈입니다 네 아우 애교 인사하고 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은 땀을 더 많이 흘리시는 것 같고 우리 관객분들은 땀이 다 식으신 것 같아요 오싹하신 것 같은데 네 오싹하신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분위기를 바꿔서 우리 맵직스 여러분들을 지금 많이 보러 오셨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매력이 무엇인지 확실히 좀 어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맵직스의 매력발산 타임 네 좋습니다 그러면 맵직스의 매력발산 타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임의로 뽑겠어요 그러면 여기 뽑힌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걸 보여주시면 됩니다 맵직스는 빨간색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한번 펼쳐보시죠 맵직스의 댄스 실력이 궁금합니다 궁금해 댄스 실력이 맵직스의 댄스 실력을 댄스 머신이 있거든요 그렇죠 선군 어 선 우리 선 씨 같은 경우는 또 춤신추망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네 베인덤으로 드릴게요 와우 어 이런 음악은 어떻게 정답 트와이스의 멤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박정맞죠? 여러분 우리 선군의 춤 어땠어요? 좋았어요 너무 멋있죠? 잘했죠? 네